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5차 제재라고 하는데 우선은 그전에 제재가 어떻게 보면 금융 쪽 그리고 IT 부품 쪽이었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지금 어떤 철강석, 항공류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서방과 미국 쪽에서 수출하는 부분을 러시아 쪽 수출하는 부분을 금지하는 게 주도된 제재였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철강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입을 금지한다는 부분은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쪽에서의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일에 유럽 증시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재 내용에 의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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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뿐만 아니라 사치품, 항공류라고 하는데 점점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국의 또 이익이나 또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 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정치적인 해석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단 전쟁이라는 게 아직은 계속 유지 중이 있는 상황이고 협상에 대한 타결도 좀 어려워, 요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분간은 이런 관련한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런 상승력, 급등력은 계속 등락이 반복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가 가장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해서 둔화시킬 가능성도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워낙 러시아 쪽에서의 의존도가 심했다는 부분이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금융 쪽, 항공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영향은 다른 국가들한테는 원자재 가격 수출 금지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 섹터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데요. 어떤 섹터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원자재라든지 철강사고 얘기했지만 러시아도 어떤 팔레아두움, 니케, 최대 생산국이고 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다운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업종도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이 일정 수준에 계속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조금 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다른 전체적인 판매, 수요 부분이 적은 제품들을 갖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오늘 철강에 대한 수입에 대한 금지였으니까 철강주가 가장 큰 어떤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철강 업종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1, 2, 3월에 다른 업종 대비 다른 업종도 안 좋았지만 철강 업종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판가로 인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갔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기 전에 후판 가격을 철강 업체들이 올렸는데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판가 올린 부분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계속 나와주면서 대형 철강 업체들이 주가가 안 좋았어요. 철강 업체는 대부분 TC죠. 재련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마진 폭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대 본다고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현대제철 1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다 좋지는 않고 우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증권사의 레포트로 나와주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좀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부분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철강 업종 외에 다른 부분 본다고 해도 유가, 정유, 화학, 정유학 업종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했을 때 레깅 유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미리 사두었을 때 기존에 사두었던 가게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파는 부분도 되게 마진 부분이 남기 때문에 유가 업종도 수혜주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항공주죠.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항공류에 대한 수입에 대한 제재를 했을 때 당연히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갈 텐데 오히려 지금 오늘 항공주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덕가항공 위주로 움직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거리 두기 제한에 대한 여행 수혜의 폭발 부분이 오히려 비용 부담보다도 더욱더 어떤 실적에 대해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관련 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주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해서 또 에너지까지 확산이 되겠죠. 철강, 정유 섹터, 그리고 항공까지 지금 좀 언급해 드렸는데 이 안에서 가장 아까 말씀 중에 맥락을 들어보니 철강을 가장 주목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슈도 나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제재로 인한 원자재 가격을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중국 쪽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판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많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왔죠. 서울시가 어떤 수돗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상수 관로를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철강 업체들이 오늘 시장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부분 이제 이 후반이나 여러 철강까지 올렸다고 하더라도 일부 실적은 좋지는 않을 텐데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사업 환경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약간의 어떤 중립적에서 약간 우호조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철강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주요 종목들도 좀 짚어주시죠. 기술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 종목들이 좋지는 않은데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1분기보다도 2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봉영강 제품 같은 경우에 현대제철이 가장 주력이라고 하는 게 봉영강이거든요. 봉영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철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 2분기때부터 실적에 대한 반영치가 지금 증권사를 통해서 공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지금 철강 업종에서 최근에 가장 좋은 게 바로 고려아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은 가격이나 금은 이런 부분 가격의 상승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지금 신고가를 지금 기록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지금 다른 철강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추정치가 높아지는 폭이 크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좀 아연 가격 상승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 부분을 다른 제철 업체들보다도 고려아연 쪽에서 가장 수혜를 본다라고 저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 철강 금속 안에서도 고려아연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게 대용주 중에서는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주가 부분은 약간 현대자철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 동국제강도 이 후판에 올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실내부의 평균 수입 단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되는 구조로 그 전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가장 좀 최화로 했을 때 2, 3분기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철강 쪽도 그렇고요. 비철 쪽도 그렇고 종목별로 좀 혼지 양성은 있지만 지금 언급하셨던 종목들 중에는 또 비철 쪽이 좀 오늘 상승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 가장 주목하십니까? 여러 종목 대형주를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풍산 구리하는 풍산,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전기동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전기동은 아시겠지만 전선 쪽에서의 구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구리를 순두로 높여가지고 열 전두를 높이게 하면서 그런 구리를 만든 게 바로 풍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기동 가격이 어떤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톤당 이제 만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수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만 달러는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이 전기 구리나 여러 가지 전선 부분 같은 경우가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 부분이 일정 수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출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전에 풍산의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50억 이하로 봤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보면서 영업이익을 470억 이상까지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과 한다면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중국 쪽 본다고 하더라도 셧다운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풍산에 대한 수주 수요는 수주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그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뭐 한마디로 이제 풍산에 대한 실적의 폭발성이나 또 이제 뭐 전개동도 그렇지만은 이 방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좀 예상치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어요.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는다고 한다면 상승폭은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현재 주가 대부분 철강 업체들이 PBR로 기준했을 때는 다른 제조업체 대비해서 이 저평가 구간인데 특히 풍산 같은 경우에 PBR이 0.52배 수준이니까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도 저평가 구간이 확실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풍수안의 1분기 실적 전망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은 한 8,800억 이상은 되고 영업이익은 한 470억 정도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8,800억 정도라고 매출액이면 작년 대비해서도 22% 올라가는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수치일 수 있겠지만 매출액에 대한 그 전에 추정치가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의 추정치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지금 3만 3,3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증권사는 4만 4천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가서 3만 4천 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3만 7천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 10% 정도로 해서 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머선 1위구와 함께하신 분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